인스타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인스타 한번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근데 연기가 옛날부터 여러분들 나는 좀 부러웠던 게 사진을 진짜 잘 찍는 것 같아. 좀 약간 시청자들한테 우리 셀고들이 많을 거 아니야. 셀고들한테 사진을 잘 찍는 법 그리고 어떠한 휴대폰 어떠한 어플로 찍고 하면 잘 나오는지 좀 약간 강의 좀 해줘. 저는 무조건 아이폰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셀카나 인스타를 잘 꾸미고 싶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이폰을 써. 왜냐하면 갤럭시는 좀 흐리거나 약간 화질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아이폰은 실사 같으면서 약간 사진이 뚜렷하면서 느낌이 있단 말이야. 요즘 트렌디한 느낌이. 아이폰은 나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또 이제 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려서 또 이제 인스타로 홍보해가지고 수입금도 만들기 때문에 얘한테는 진짜 중요하거든. 삼성을 비하는 건 절대 아닌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셀카랑 이런 게 아이폰이 더 잘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 카메라 쓰는 거야? 어 일반 카메라. 무조건 일반 카메라를 쓰고 추후에 포토샵을 해야 돼. 컴퓨터로도 할 수도 있고 요즘 어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무조건 다 어플을 한 세 번은 거쳐. 첫 번째는 어디를 가? 첫 번째는 뷰티플러스라는 어플을 거쳐. 근데 뷰티플러스에서 이제 얼굴 턱을 땡긴다던가 이렇게 얼굴형을 만들어. 얼굴형을 만들고 눈을 키우거나 이렇게 해. 그다음에 스노우로 넘어가. 그리고 스노우로 와서 피부 톤업을 해. 애들아 메모해라. 피부 톤업을 하고 렌즈를 끼워. 렌즈를 끼우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고 VSCU라는 어플이 있어. 거기를 들어가면 이제 필터를 씌우는 거야. 야 성형이 꺼 있어도 그 정도는 안 하겠다. 아 요즘 그 정도 정성을 들여줘야 된다고. 근데 뭐 이런 사진들 있지. 호피옷 입고 있는 거나. 이런 거. 이런 건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돼. 얼굴 셀카 있잖아. 얼굴만 단독으로 나온다. 그럼 그 정도 들어가는 거야. 아 이런 거? 그런 거. 어 이런 거. 셀카 같은 거. 아 이런 거? 음 그치. 아 이런 건 아예 우리 화장품 화보 사진이야. 아 화보 사진이야? 응. 와 엄마. 어 이제 여기까지 보고. 유튜브 한번 연기꺼 유튜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굴형을 만들어. 눈을 키우거나 이렇게 해. 피부 톤업을 해. 렌즈를 끼워. 필터를 씌우는. 얼굴 셀카 있잖아. 얼굴만 단독으로 나온다. 그럼 그 정도 들어가는 거야.